최순계를 화장실 옆에 꽁 놓거든요 간단해요 저는 최순계를 화장실 옆에 꽁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눈을 잘 보이는 곳에 최순계를 놓고 자기 몸을 항상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순계에서 올라가서 몸무게 재다보면 조금씩 편차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몸무게 편차가 크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은 부분을 무시하는 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확 몸무게가 찌거나 자기가 운동으로 하고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체크를 못해서 아차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나의 상태를 내가 먼저 잘 알고 그때그때 뭐 식이요법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오해인데요 제가 드라마는 잠시 중단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드라마는 잠깐 떠나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 이후에 꾸준히 저는 MC로서 방송 프로그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블스 501의 멤버와 함께 드라마 형식의 타일즈를 찍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케이블에 방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보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혹시 그 드라마 명예가 어떻게 되나요? 슈퍼스타 시리즈로 지금 방송이 됐어요 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어요 이건 꼭 해보고 싶다 배우 공연주로서 그 배우 공연주로서 뭐 정말 이렇게 넓게 멀리 바라보고 이 곡도 진심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연기로는 아직 제가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역할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악역을 했기 때문에 악역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원없이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뭐 그런 원어내문에 저는 황금신부에 나왔던 그런 역할도 이제 그 시절 그때 공연주가 아니라 저도 이제 사오르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고 정말 진정한 오피스 응원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생일 때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보였던 연기랑 지금 현재 공연주가 보여드릴 수 있는 연기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이 막막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많이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비슷한 역할도 해보고 싶고 또 카리스마 있는 선 굵은 역할을 해보고 싶은 건 당연하고요 예 근데 그 뭐라 그럴까 제가 제가 플로리스트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끄러운데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이제 꽃을 배우고 나서 칼럼도 쓰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빠서 잠시 이렇게 손을 내려왔어요 근데 언젠가 근데 언젠가는 정말 제가 플로리스트로서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정말 예쁜 그런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게 많은 연예인분들이 앞장서가 공사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많이 또 상을 받으셨대요 제 차례가 돌아왔는지 이렇게 상을 주셨는데 제가 힘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공사를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스타일리즈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더 탄탄한 그 회사로 꺼나갈 수 있게 열심히 발로 뛸 거고요 배우 공연주로서 이제 한층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작품을 골라서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업무도 좋은데 지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진출하고 계셨고 또 제가 쇼핑몰로 하는 것처럼 쇼핑몰도 이전에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제가 후발 주제로 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중국도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진출하셔서 활동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사례들을 보고 본다고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중국 진출을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스타 데일리 뉴스 독자 여러분 공연주입니다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요 소망하는 일들 다 잘 이루어지고요 또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